앞에 왔다 사운드 들었고요 밑엔 으로ommt 봤습니다 에어리트 뭐야 죽었네? 야 저게 맞킬 했어 준비되셨나요 아 준비는 다 됐습니다 뒤티 마지막 네번째 대결이구요 좀 많이 기다리셨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퀴즈 할께요 그리고 서로에게 마지막 한마디씩만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마지막 한마디씩만 종음씨부터 아니요 지금 동물부터 하라고 하세요 동물부터 아니 알겠어요 부엉이부터 아니 근데 사실 고민돼요 지금 이거 컨텐츠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그 동생들이 지금 다 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 해적 다녀 근데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예 저는 기대도 안했습니다 정상이라뇨 그 MSG를 하나 뿌려줘야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하셔야죠 그런거 없습니다 부엉인씨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대신표 나올때부터 저기요 아 예 종옥씨 아 종옥씨는 그래도 믿어요 마지막 지금 해적 당한 일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남으셨는데 마지막 한마디 한다면 빛 종옥이 누구인지 오늘 사람한테 인식을 제대로 박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퀴즈대결 바로 가겠고요 9호는 뭘로 하실건가요 9호 정첨 저 그냥 부엉으로 하겠습니다 부엉 아 예 부엉 정첨대 정첨대 부엉 가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첫번째 문제입니다 첫번째 문제 다음 빛칸에 좀 이유 구해라 이새끼야 다음 빛칸에 들어가는 숫자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 약간 좀 어려워 와 진짜 어려워 이거 5퍼 정첨 아 정첨 100퍼 뭐 땡 5퍼 아니야 자 나도 이거 봐야겠는데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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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70 30 그럼 총합이 어떤거죠 총합 100 100 100 땡 어비 업 정첨 정첨 90 100보다 어비라고 이 돌통대가리 이새끼야 아 숫자의 합을 구하는거 숫자의 합 부엉 부엉 부엉부터 105 105 업 땡 와 정첨 정첨 110 110 정답 정답 와 이새끼 때려 맞췄네 와 어렵다 이거 어렵지 붕대 10에 75 10 75 아 70 뭐야 70 30 100이라고 하시는 드라마 아 그렇네 아 아 아 아유 큐트보이 야 아 우리 17 그 죄송한데 108이거든요 아 30 108 야 몽빈서야 이거 왜 110으로 보내줬어 나 카톡으로 시발 대참사 났다 X됐다 야 부엉아 니가 뭐라 그랬어 ㅋㅋㅋㅋ 나 70 30 에 100 이라고 대답했는데 나 지금 뇌점지에 왔는데 나 왜 더하기 못해 무효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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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준비되셨어요? 준비됐습니다. 적점! 기절로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은 첫번째 기절 몇초? 두번째 기절 몇초? 적점! 10초 8초. 땡! 뭐야? 부왕. 부왕! 1분 30초. 1분 30초가 90초입니까? 아니 1분이랑 30초. 그러니까 90초 맞네. 다운! 아 합쳐서.. 아 이거 합쳐서 얘기하는거야? 아니 두개. 두개 다 말아야 돼. 정점! 첫번째 기절. 1분 30초. 저 새끼는 몇번을 말해야 돼? 90초보다 다운입니다. 부왕. 부왕. 첫번째 기절 1분. 땡! 업! 두번째. 아 땡이야 뭐야 말을 해. 땡! 업! 그럼 나 뒤. 적점! 1분 10초. 첫번째. 몇초를 말해줘. 1분 10초면 70초. 업! 땡! 70초. 업 뭐야. 부왕. 90초 보다 다운. 70초 보다 업. 부왕. 1분 10초. 첫번째 기절. 80초. 80초! 업! 땡! 업! 아이씨. 정점! 85초. 85초. 두번째 기절. 65초. 지랄 땡. 부왕. 부왕. 첫번째 기절. 85초. 85초. 아이씨. 두번째 기절. 두번째 기절. 50초. 50초. 다운. 땡. 85. 적점. 85. 40. 40. 다운. 아까워요. 부왕. 첫번째 기절. 85초. 85. 두번째 기절. 35초. 35초. 아깝습니다. 다운입니다. 아아. 첫번. 적점. 80. 30. 80. 30. 30 보다. 다운. 부왕. 부왕. 첫번째 기절. 85초. 85. 두번째 기절. 25초. 25초. 다운. 첫번째 기절. 85. 85. 두번째. 20. 20 업. 부왕. 첫번째 기절. 85초. 두번째 기절. 23초. 23초. 업. 아어씨. 아하. 아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첫번째. 85. 두번째. 24. 24. 전담. 이게 뭐이야. 하하하하하하. 자. 말씀드릴게요. 기절에 따른 사망에 걸린 시간. 총 6번째 기절 실험. 첫번째 기절은 85초. 두번째는 24초. 세번째는 15초. 네번째는 10초. 네번째는 8초가 걸립니다 아시겠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세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가주세요 자 건물 중 옥상에 없는 건물의 번호를 모두 고르시오 정점! 1 2 3 땡! 부엉 부엉! 3번 3번! 4번 4번! 저 잠시만 정답 좀 정답을 해봐봐 정답! 유우! 아 죄송합니다 근데 아 제가 이거 확인을 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거 컨텐츠 수정하느라 죄송합니다 3번 4번이고요 자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이 없어요 3번 4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3번 4번은 옥상 없는 아파트고요 나머지는 옥상이 다 있는 아파트고요 아 이거 아파트였구나 어 아파트 여기는 스쿨 옆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시겠죠? 네 확인했습니다 아 이러면 새 문제로 가야 된다 문제 재탕 갈게요 재탕 자 문제 내겠습니다 아 지랜 문제도 안 됐어 미친 새끼야 자 아래 최고 차량 중 가장 빠른 차는 아까 139km인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트의 최고 시속은 몇 킬로일까요? 보트 110 정첨 110 땡 부엉 부엉 101 101 땡 다운 88 정첨 88 88 땡 업 부엉 부엉 89 89 땡 업 아 씨 91 정첨 정첨 91 91 다운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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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90 정답입니다 아 저새끼 90을 아는 저거 91을 외치고 자빠졌네 저 돌대가리 저거 자 보트의 최고 시속은 90 킬로 입니다 90 킬로 진짜 저 박대가리 새끼 시청자 듣고 채팅 보다가 아 아유 이 아유 이 박구석 아유 이 아유 이 아유 이 자 진행 가겠습니다 바로 방 파주시고 듀오 초대하시고 바로 진행 갈게요 종욱이 정하면서 나도 정해야되나 어디갈 때 어 너도 내리고 싶은데 말해야지 어 정해야지 아 니 마음대로 내리면 돼 그냥 맞추고만 정해주면 돼 종욱이 아니 시작하면 비행기 보고 어 아 비행기 보고 흐하 아 더 재밌게 흐하핰흐하핰 시청자 이거 강남 보낼게요 강남 강남? 으어 어 오케이 디코 꺼주시구요 화이팅하세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네 열 종욱이 잘 가구 마총은 강남에 비 내리네 마총은 저런거 좋아해 많이 내린거 좋아해 포치킨 그라마틱은 포치킨 내렸습니다 부엉이 마총은 강남 내렸고요 위에 총 바로 나오네 샷건인가 펌프 샷건 펌프 샷건 죽었고 강남쪽에도 많다 지금 애들 아 근데 부엉이가 약간 좀 매너해서 저기 막 멀리 안보냈어 사두룩 바로가나요? 사두룩 바로가죠 역시 마총은 사두룩 우지안자로 들고 마 정점이 될지 종점이 될지 원그루기 펌프 쥬었습니다 M16 M16 1킬 사두룩 킬 빨라고 보낸거 아니었는데 고생하라고 보낸거였는데 아냐 근데 부엉이가 잘못생각했어 저 멀리 보냈어야 됐어 차타고 마지막 네번째 대결입니다 오늘 8강전 진행하고 내일 4강 결승전 진행할겁니다 우승상금 150이고요 앞에 베란다 있다 부엉이 앞에 베란다 봤구요 부엉이는 근데 예전부터 포치킨을 좋아했어 포치킨을 꼰총 와 꼰총으로 이걸 쏜다고? 자신감 없어 와 애들 짜세 잡는다 애들 짜세 잡는다 이거 위험해 이거 레이팅 높거든 부엉이 약간 좀 위험해 보이는데 피채우고 움직여야돼 아 피채울 것 없다 앞에 왔다 사운드 들었구요 밑에 올라오는거 봤습니다 integer 오효 맞icas 마지막에는 주 심 와 낙예비도 있네 이게 뭐 즙 marched다 뭐야 죽였네 야 저 빨라 barriers 으흐흐흐흐흐 Blue emand forces 대참사 와 부엉이 대참사다 조졌다 진짜 이거 대참사다 와 젠지 블랙 그라마틱이 근데 아 이거 펌프샷건이어서 다른 총이 줬으면 무조건 잡았을텐데 이게 등수넥이랑은 틀리거든 형들 등수넥이랑은 파이팅 자기야 여기저기 자기장은 밀뱀 밑에쪽입니다 밀뱀 밑에쪽 어어 어어 와 이거 때문에 사라졌어 어어 피해 친구온다 아 이거 존나 위험했다 이거 3킬 연막벌이 앞쪽으로 갈라고 이거 근데 이거 잘못 떨어져서 살아온거야 제대로 떨어졌으면 죽었을걸? 개할찐데? 따개비 타면서 도망가야돼 연막 연막 5개 있어서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연막 5개 따개비로 빠집니다 확실히 애들 잘한다 둘다 본캐라서 어? 밑으로 빠져버리네 개 안전하게 하네 가빠가 없어 가빠가 헬멧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수영해서 돌아가면은 강 나오긴 하는데 이거 자기장 너무 멀거든? 이거 아파 패치돼가지고 자기장 도착하면 아 아 아 이거 몰라 이거 몰라 3대형 이거 몰라 어 이걸 바로 뛰어왔네 야 근데 이거 3대형 이거 모른다 아 이게 둘다 본캐라서 3대형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두 분 다 지금 본캐라서 레이팅이 약간 높아요 이거 인지하고 해야됩니다 두 분 다 아시죠? 네네 이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맞종욱이 먼저 내리고 부엉이도 맞종욱 내린거 빼고 다 내릴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네네 오케이 근데 왜 온거야? 와 이거 3대형 맞종 그라마틱은 아까 눈길이가 내렸던 그 공장 옆에 차고집으로 내립니다 차고집 맞종욱은 포치킨 내렸구요 포치킨 원래 하던대로 아 3대형 오케이 스코어 바꿔줄게 앞에 맞종욱 앞에 1킬 맞종욱 1킬 새끼 캠까지 껐네 개빡질 줄 알라고 나무쪽이 한마리 더 있습니다 기절 아이언사이트로 저거리 기절 아이언사이트로 아이언사이트로 친구 올라옵니다 수류탄 들었어 조심해야 돼 핀 뽑는 거 사운드 들었고 수류탄 핀 성공 와 존나 위험했다 이거 아니 애들이 잘하네 나도 당연히 수류탄인 줄 알았는데 성광을 까네 노래 부르는 거 보소 평온한 거 보소 DP 주웠습니다 M16에 M16에 DP 맞춤공은 떻배 AK 배율 다 가지고 있네요 타밍이 너무 잘 됐다 앞에 한 마리 받고 위치파겠고 누워있는 거 두 발 컷 친구 앞에 한 마리 더 있거든 확인했고 저거 루까봐 루까봐 아 아 아 아 아 이거 크다 아 AK AK 맞추기 좀 힘들긴 한데 너무 아쉬웠다 지금 뽕이 지금 사운드 들었을 텐데 맞추고 쏘는 거 바로 올라가 줘야지 여기서 AK 사운드 들릴 텐데 바로 위쪽이라서 여기서 AK 사운드 들릴 텐데 바로 위쪽이라서 확인했다 여기 위에가 바로 뽀치킨이야 차고찌 한발 뚝배기 맞을까봐 일부러 계속 누우면서 쏴요 일단 스타일은 이겼다 하하하하하하 어어어 조홍이 4배전 아 이거 뒤에 있는 새끼 때문에 대가리 맞을까봐 무서워서 못두겠네 뒤에 있는 애가 카구팔인가봐 카구팔 이거 카구팔로 대가리 까이면 끝이다 이거 진짜 위협해 안전하게 해야지 더 전부 해야돼 써클은 로족 위쪽으로 잡혔어 로족 위쪽 로족 위쪽 다리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정확히 어디로 잡힐지 잘 모르겠어 로족 위쪽이나 밑에 쪽 반반 갈려있네 스카츄 왔네 M16 버렸구요 은이 하하 뱃어먹으러 갈까 하하하 생각하고있네요 부엉형 백업 좀 살려줘 같이살자 부엉형 어아악 와 오 X때나 하지마냐 뭐야 지현이 뭐야 불안해 뭐야 어아악 존댔다 아 그럼 아직 그와중에 키를 올리고요 안전하게 한다 근데 부엉이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근데 만약에 1킬하고 죽는다 아까 하얀 눈길이나 께박이도 연장전 가신거 아시죠 연장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마칸을 이어서 마칸을 표정 좀 볼게요 뒤져라 뒤져라 제발 뒤져라 저쪽에 있다 뻐기 타고 지나오고 있고 오른쪽 위에 세웠고요 차 탄다 파밍한다 정정전 정정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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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봐봐 연막 치는 거 봐봐 헤드 레이팅 높으니까 헤드 헤드 둘 다 앞에 있습니다 위치 들켰다 조졌다 이거 죄송합니다 위치 들켰는데 눈 많이 썩으셨겠는데 보는 사람들 잠겼는데 이거 뭔데? 앞에 레토나가 있긴 있거든요 또 뛴다 한 발 와 와 와 이러면 끝났나요? 와 와 어허 여보세요? 어 뽀아 고생했어 어 형 어 뽀아 너무 고생했어 하하하하 오케이 미안해 형 아냐 아냐 축하해 축하해 내일 4강이다 오늘 저녁에 음 오케이 이따 연락할게 아 아 아니 봐봐 이거 깝이 아깝소 아유 새키야 해적단 구질구질합니다 상태씨 해적단 광탈하자 전부다 좋거든 새키들아 광대단이에요 아 언제부터 해적단이었어요? 광대단이죠 아 답답하면 그쪽이 뛰세요 제가 중계할게요 그게 아니라 한명이라도 올라갔어야지 돌다가리 그러니까 답답하면 네가 뛰어 내가 뛰어서면 올라갔지 당연히 중계를 일부러 대놓고 대회 뛰면 욕 처먹으니까 그래 야 단원들 할 사람이냐? 너희들이 해 하고 아니지 새키야 나는 나는 말해줄게 나는 솔로 대회도 여는 것도 내가 참가하잖아 나는 진짜 참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참가 안 했어?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스폰을 받고 내가 중계를 해야 될 거 아냐 중계를 누가 해 중계 박사장이나 우리 해적단은 애 많아 아 지랄을 한다 고생했다 정욱아 일단 형 고생했어 오늘 재밌었어 재밌었어